참.. 그렇게 그렇게 쓰나 보인 척을 하더니 오빠도 나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나? 나도 이렇게, 나처럼 이렇게 오빠도 가요 오빠, 이따 봐요 아 근데 데이트를 하고 나서도 확신이 안 드네 안녕 고마워요 뭐야 고마워? 그냥 고마워 꽃이 좋아 사진도 좋아 안녕 지연 씨는 안에 있으신 거죠? 그렇겠죠 그래서 배려를 해주네요 아, 이제 와서 안 거죠? 지연 씨가 못 나갔었다는 거를? 그리고 나의 고마워 서비스 우리 왔어 언니 왔어요 너무 심심했어 아이고 아무도 안 하나 가지고 왜 아무도 안 할 때야 아니요 잘 쉬었어 응 잘 쉬었으면 됐지 딱 됐지 마지막 날 힘든데 근데 진짜 너무 평화로웠어 함부로 계속 계속 보고 있었어 아 진짜? 몰랐지? 아무도 안 하나 가지고 왜 아무도 안 할 때야